안녕하세요. 오늘은 비모닝 입니다. 비가 오고 있어요. 정직적으로 피가 오는다니요. 정직적으로 피가 오는다니요. 이렇게 날이 잘 깨끗해졌습니다. 여기 보이세요. 정직적으로 피가 오는다니요. 그래서 비모닝. 오! 애다리 반마리가 날고 있어요. 오늘은 비가 오니까 쇠들도 저렴하네요. 네, 비가 오면 쇠들이 앙까지 해서 다 가만히 있는 것 같아요. 아직 비가 오는 정원, 어린 공원, 초록초록한 풍경으로 오늘 아침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아직 보관등은 꺼지지않고 아주 빤한 빛을 비추고 있는 공원입니다. 하다만 저희집 옆에 가벨살과 공동기구도 있고 네, 한겨울에 해가 뜯은 동남쪽 하늘. 네, 볼거리 바다가 있습니다. 그곳에서 한겨울에는 해가 뜨고 요즘에는 해가 이렇게 움직여 움직여 움직이는 것 같아서 시설때문에 동쪽에서 떱니다. 여기서 볼 수도 없네요. 이렇게 와서 찬양해서 재고 있습니다. 오늘은 비모닝으로 여러분을 아침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여기다가 강원도 3천본도 헌연구소 헌연구소 헌연알매 오늘도 2방송 동영상 올리고 실시간 방송 시작합니다. 네, 아침 2학기 마당, 수단마당으로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놀러오세요. 강원도 3천본도 헌연구소 헌연구소 헌연알매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은 비모닝. 비가 오는 새벽을 아침에 담아보았습니다. 모두 모두 건강하시고 오늘 빗길 안전운행 조심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내일 아침에 또 만나요. 네, Thank you so much next time. 바이바이 안녕. 안녕